08053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코디입니다. 코디, 은, 는 1999년 2월 설립되어 사업 초기에는 LCD 및 레드 검사 장치와 산업용 축전지 및 급속충전기 사업을 영위하였음 2016년 색조화장품 생산 전문기업인 마린코스메틱 인수를 통해 색조화장품 oem-odm과 lcd 프로브유니트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연결종속회사로 이노코스텍이 있으며 종속회사였던 sur korea는 22년 9월 지분을 전량 매각함 기업개요-1999년 2월에 설립되어 색조화장품 oem-odm과 lcd 프로브유니트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시립류, 유화류, 파우더류, 펜슬류, 네일 등의 색조화장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화장품 제조 시장에서 한국골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코스온 등과 경쟁하고 있음 대시 화장품 용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주, 이노코스텍과 화장품 유통 부문을 담당하는 주, sur korea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화장품 용기 수주 증가에 돌입 파우더 등 화장품 oem-odm 수주가 감소한 가운데 화장품 유통 부문의 부진 프로브유니트의 수주 감소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소폭 감소 대시 유연가율 상승 및 경상연구 개발비 증가 등 판관 비 부담 확대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며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로 순 손실 규모 확대되었음 대시 lcd 산업의 부진 지속에도 방역 정책 완화로 화장품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바 화장품 oem-odm 수주 증가 화장품 유통 부문의 회복 용기 판매 증가 등으로 매출 회복 전망 2023년 3월 24일 기준 장마감 코디의 시가 총액은 343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 입니다. 코디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68위 입니다. 코디의 상장 주식수는 2829만 1298주 입니다. 코디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코디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58.2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퍼은-5.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77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어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399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아어과 bps는 각각 1.09배 111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0억원 19억원 마이너스 3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0억원, 마이너스 30억원, 마이너스 73억원입니다. 코디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87번지 06% 사인이고 유보율은 167.09%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4.96이며 전일 대비해서 9.52-0.3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